배우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딸 수리 크루즈가 연극 배우로 데뷔한다. 수리 크루즈는 연예인인 부모님을 따라 가수, 목소리 참여 등을 한 바 있으며 연극 아담스 패밀리에서 주연을 맡았다. 케이티 홈즈는 수리 크루즈에 대해 그녀에게는 큰 재능이 있다면서 그녀가 내 영화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항상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. 수리 크루즈는 자신을 소개하며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 선생님과 동료 학생 출연진 및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. 한편 케이티 홈즈는 2012년 배우 톰 크루즈와 이혼했다. 케이티 홈즈는 이혼 후 양육권을 얻어 수리 크루즈와 함께 뉴욕에서 살고 있다. 톰 크루즈는 종교 사이언톨로지를 이유로 8년간 딸을 만나지 않기도 했다. 현재는 종교를 떠났다고 알려진 상황이다. 처음에는 종교 사이언톨로다이였다. 중앙에다시피스로 상대는 여유로우시 EDM